자 여러분 강성국입니다 우리 한솔트럭 고객분인데 매매 잘해주셨고 오늘 소환이 어떻게 되세요? 아이고 기분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더 이상 뭐 해명이 없으면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깨끗하게 고쳐서 다른 분한테 인도한테 옷과 같이 고쳐서 드릴 쪽으로 여러분 한솔트럭 강성국입니다 오늘 안양에 왔고요 지금 경기 80위 남바 보이지 않습니까 남바하고 차량하고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요 사장님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에 키가 몇 개 있어요 네네네 이 키는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에어컨 이거 이거 키고 에어컨은 작년에 달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작년에 달았어요 작년에 달은 에어컨 그리고 이제 요거는 요거는 기름 넣는 기름탱크 키에요 네네네 요거는 스피아에요 아 스피아 그리고 자동차 키도 키박스가 많아서 다시 한번 해가지고 키를 3개로 만들었어 2개인가 요거는 차 캡 들을때 여는거 요거 후방카메라 후방카메라를 네 후방카메라 이건 네비고 아 네비하고 후방카메라 다 있는거에요? 네 따로따로 스위치를 해놨어요 내가 이거 그냥 버릴려다가 그래도 갖고 있으면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다 적어 갖고 온거야 언제 뭐 소음기 갈고 뭐 여기 밑에 마우라 갈고 뭐 갈고 다 저기 다 내가 수리 내역이거든요 툭은 어떻게 축이냐면 파워 액셀 이거 이게 축에 이거 내리면 이제 이거 좀 보면 여기 보면 제로 잖아요 네 압이 축이 압이 안들어간거에요 네 요거 누르면 봐봐요 누르면 앞 들어가죠 네 지금 축 내려가고 이건 항상 에어가 차 있는 상태에서 작동을 되기 때문에 저 중에는 에어가 덜 들어가 있으면 안들어가 피가 안들어가 있으면 안돼 수출이 한 1,100, 1,200대에요 간다 간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24년 동안 운수업을 하셨고요 지금 운연에 신차로 뽑았고요 최근에 수량기 축 수리 했고요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대우오일 미션오일 차계부까지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차는 제가 볼 건 없을 것 같아요 앞타이어 새 거고요 윙 올렸을 때 양쪽 실린더 다 교환했다고 하고요 사장님 실린더도 교환하셨다고 했죠 네? 실린더 왜 이거는 이상 없어요 아 그거 유아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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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했다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하부쪽에 여기 보관까지 완벽하게 했다고 합니다 가져가서 한 번 더 점검을 할 거고요 일단 계약을 마무리한 다음에 영상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술덕 강성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사! 자 여러분 강성국입니다 우리 한술덕 사장 고객부인인데 매매를 잘해주셨고 오늘 포함이 어떠세요? 아이고 기분 좋습니다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더 이상 뭐 혜택이 없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남바 소류 다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남바 소리를 주요 여기 못하면 우리 사장님이 살아온 인생이에요 여기 보면은 수첩에 차에 대한 수립이 최근까지 했던 모든 기록이 남아있고요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사장님께서는 함으로써 28년 했다고 하십니다 제가 깨끗하게 고쳐 다른 분한테 인도한테 이거까지 고쳐서 드릴 쪽으로 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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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